석유포! 석유포! 반갑습니다! 무서워. 다른 연예인 왔는지 찾으러 돌아다녔대. 무서워. 어떡해. 나 걸릴 것 같아. 이런 거 진짜 못한다고. 우리 학교는요. 뭐가 좋아? 약간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학교 스포츠 활동 되게 많아요. 아니 무슨 종목이 있는 거예요? 티볼. 네? 넷볼. 아 넷볼. 넷볼? 넷볼. 넷볼. 넷볼이 뭐예요? 저 아실지 몰라요. 네? 여자 농구를 넷볼이라고 그래요? 여자 농구를 넷볼이라고 그래요? 여기 넷볼 선수 있어요 혹시? 여기 넷볼 선수 있어요 혹시? 넷볼 선수입니다. 없죠. 없어. 진짜 긴장 엄청 많이 했어요. 완전 어 땀이 완전 흘리고 있어요. 아 네.